여기 조심해야 돼 잠깐만 안에 뭐있다 나와 나와 내 기억에 태아령 태아령 나도 들어가면 안돼 왜 여기있어 끊어 좋아요 날려주세요 감독님 오케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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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당직이 여기 조심해야 돼 잠깐만 안에 뭐있다 안에 뭐있어 뭐야 안에 뭐있다 뭐야 안에 뭐있어요 지금 우와 우와 우리가 문을 여니까 여러분들 아래에서 움직이는 기운이 느껴졌어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작고 잦은 사고로 인해서 폐업한 곳이에요 여기가 잦은 사고로 정정빈이 이런 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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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수술실에서.. 얘들이 엄청 많이 죽었을거 아니야 아 뭐야? 문 닫혀 그냥 닫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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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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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문 대요 그래 어 뭐야 문 뒤에 문 뒤에 문 뒤에 잠깐만 야 실루엣처럼 보이지? 여자야 치마 치마에 정면을 보시면 서있어 정면을 보고 다리쪽 봐봐 다리쪽 다리쪽 잠깐만 치마 봐봐 색깔 틀리지? 색깔 틀리지? 아 틀려 틀려 상온인가보네 와 와 뭐야 저거 계속 정면을 보고 있어 지금 와 뭐야 히힝 히힝 뭐여 두개 봤어 방문 우와 갑자기야 방문이 들어가면 돼 으악 마라오 으악 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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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빈 아까 나 순댓먹었어, 내가 칸도 막았다가 그거 떨어질 뻔했어 다시 또 들어갔다 뭐야? 와 포커스 왜이래 이거 포커스가 오늘따라 한 입에 미쳐버라네 이 문자가 왜이래 자꾸 수술실 분만실이에요 지금 오신 분들이 저기를 아까 들렀다 갔었는데 여기 안에 태아령이랑 해서 후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기는 아직 세상을 다 보지도 못하고 죽은 영가라 그냥 저기는 들어가서 안하고 그냥 갈거에요 저기 안들어가고 어떤거 소리야 꼬마들이라 너무 안쓰러워서 저기는 들어가기 싫어요 근데 저거 아무리 태아령이라고 해가지고 죽으면은 꼬마라고 아기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저러게 있다가도 뭐야 뭐야 사람한테 들어와서 장난을 치거든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있는 꼬마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안쓰럽다 뭐 자체는 안쓰러운데 자체는 안쓰러운데 이게 사람한테 들어가서 장난도 쳐요 뭐 장난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뭐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애들이 장난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 그런 장난이 아니야 사람 목숨 갖고도 장난칠 수 있어 그게 장난이야 넌 야 아저씨 택 팔 뵙게 되면은 저 남자한테 가서 한번 말 걸어볼게요 왜 남자? 산부인과를 하면은 산부인과를 하면 아까 저 위층에 있던 여자 여자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와 긴장된다 남자가 있어버리니까 후후 없어요 왜 여기 남자가 있어요 여자는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여기 여기 방 여러분들 여기 끝에서 두번째 방향이 여기 지금 앉아있어요 와 뭐야 잠깐만 후레쉬 좀 낮출게요 여러분들 후레쉬를 비치니까 고개 들었어 고개 들었어 고개 들었어 고개 들었어 후레쉬를 좀 낮춰야되겠어 와.. 뭐야? 왜 그래? 우와 야 좀.. 와 무섭다 이거 기다려봐 형님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저 구석에 지금 구석에 있어 지금 뭐야? 왜 여기 있어? 뭐 때문에 그래? 뭐라고? 잠깐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마누라가 애를 낳았다가 죽었대 어? 잠깐 내가 갑자기 말했다가 다시 천천히 천천히 좀 크게 이게 하아.. 애랑 마누라랑 한낮에 한시 한낮에 한시 한낮에 한시 한낮에 한시 어..잠깐만 이 남자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아파서 죽었던가 그런게 아니라 충격이 너무 크다보니까 충격이 크다보니까 너무 충격이 크다보니까 이 사람도 자살을 이뤘어요 자살을 더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게 되면은 자기 마누라랑 애기랑 볼 수가 있어서 볼 수가 있어서 죽었대 자기가 그런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이렇게 헤매도 이런거야 지금 얘 지금 하는 말 중에 정말 선택한 말을 하나 했어 여기 원장 있죠 원장 원장을 그렇게 못살게 부렸어 장난을 쳤다 이거야 장난을 쳤다 이거야 장난을 쳤다 이거야 장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 남자한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크.. 그런건 아니지 종류는 딱 두가지 밖에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딱 답이 두개에요 너무 정확한 답이에요 하나는 이 남자로 인해서 여기 가면 상가가 들어서 뭐가 됐든 그 사람 그 여기를 인수한 사람이 엄청 이 반대로 복이 돼가지고 사업이 엄마만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는 인수하면 다시 여기는 쫄딱 망하는 폐업 자 밑대로 한번 내려가면 다른 데로 조심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자가 얘기하는 말을 지금 내가 계속 지금 뭐 말을 계속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찾아달라고 찾아달라고 야 나와 나와 애기 여기 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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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태활용 태활용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들 태활용은 정말 잘못 끝나면 큰일 나요 뭐야 여기 계단 날이 올 때는 불 좀 끓게 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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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이런데를 왜 안 알려주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방송할땐 다 알려줬었어요 알려줬는데 장난치니까 그래 와서 빙이 걸리고 구신 기운이 지금 저 다음방 갈 쪽이 저쪽에서 뭐가 나오는데 저쪽 방가 봐 저쪽 방이 좀 이상하다 여기 방 조심해 조심해 거기가 좀 이상하다 거기하고 지금 화장실 좀 화장실하고 이 방에서 니도 어차피 할 것 같지만 조심해야 돼 그래도 저쪽 방이 안 돼 뭐 뭐야 저쪽 밑에 뭐야 여기 밑에 뭐야 밑에 야 닫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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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또 가까이 온다 저거 뭐야 저거 지금 밀당이야 뭐야 밀당이야 뭐야 저거 우리가 가면은 멀어지고 우리가 가면은 가까워지고 뒤로 가면은 지도앞으로 뭐야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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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나왔어 남자가 말해줘 이쪽으로 오지마라고 저 여자등 나왔어 저 여자등 나왔어 지금 우와 여자는 지금 오라는거고 오라고 해야지 우리한테 뭐? 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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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조심해 올라온거 같아 저기 안에는 태아가 와 엄청 많이 저 문을 열고 들어가고싶던데 안돼 안돼 아까보다 기가 여기가 더 세졌어 이거 마이클한테 큰일 날 수가 있어 진짜 마이클인데 여기서 여기서 제가 지금 슬슬 나가야 되겠다 안되겠어 아까보다 더 더 또 거고 아까보다 더 더 더 더 더 더 더